재미있게 잘 즐기고 계신가요? 네! 이 분위기 그대로 이어서 바로 다음 곡으로 가봐야 될 텐데요 그쵸? 네 우리 리더 별지씨가 그전에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말씀이 저희가 아스텔 홍보를 조금만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곧 아스텔 싱글 앨범이 나온답니다 아스텔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에서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많이 많이 봐주시고 찾아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인스타그램 하시면은 한글로 아스텔 혹은 영어로 A S T E L L 이라고 검색해 주시면은 아스텔 공식 채널 이름이 나오니까요 누르셔 팔로우 더하기 파란 버튼 눌러주시면은 누구보다 더 빨리 아스텔 신곡을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? 여러분 어서 Aidofp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갖고 오趣